김천집은 시든코비같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해주집의 침방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질투와 증오의 불길에 쌓여서 초록 전광이 뽀얀 방안에는 아주 비길 데 없이 자극적인 공기가 지배되어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김사량님의 낙조 그 마지막 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윤 대감은 기름진 번질번질한 머리를 해주집의 하얀 무릎 위에 개고 소처럼 누웠는데 해주집은 흐뭇한 앞가슴을 속 저고리 쇠로 해친 채 번미나는 창부와 같이 몸을 비꼬고 있었다. 그는 남작의 흰 수염이며 터갈이며 벌신벌신하는 입가장이머를 만적이면서 금방 코야로 흘러 떨어질 것 같은 훌쩍훌쩍 쉬는 두 소리로 능살스럽게 군다. 네 여보 대감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리 오셨어요? 그렇게 나를 혼자만 내버려 두시더니 허 그러기 분주했다질 않나 원 무슨 바람은 무슨 바람 내야 아니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오고 싶으면 언제나 오는 것이지 내 누구를 피해 다닐 사람인가 운니동 오라가 시려하지? 허 그 다 못 쓸 말 오라는 오라고 임자는 또 임자 아닌가 그래도 뭐 그런데 대감님 전 정말 또 하나 어린애가 가지고 싶어 죽겠수 이렇게 나이는 많아 가지고 보니 어린애가 무엇보다도 욕심나는군요 이제 웃기도 시집 보낼 나이고 아 임자는 요즘 와서 별로 어린애 어린애 하는 걸 보니 필경 또 누구 허튼 놈의 시라도 받아들인 게지 내 귀에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허허허 아이고 참 대감님도 요새는 그런 말씀까지 배우셔 가지고 불쌍한 나를 못 살게구니 네 대감 글쎄 그런 말씀은 왜 하셔요? 그래 아마 또 그 늙어 빠진 김천 환향년이 진수작을 헌게지 하고 제 김에 노기를 띄었다 바깥 김첨집은 흠칫 움츄 섰다 그 연병 지랄할 늙은 년이 무얼 또 그러느 그 입심을 좀 곤쳐야 하네 양반 대갓집을 쓰고 있으려면 허 임자 무슨 걱정이 있나 내가 임자를 이렇게 다시 돌보는데 아들인들 못 낳고 딸인들 못 낳겠나 하며 남작은 속으로 정말 어린애를 다시 낳을 수가 있다면 이번만은 좀 패기가 있고 똑똑한 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개삼탕이라도 늘 장복하면서 배를 보은 허라고 후후후 이 복배를 말씀이지요 하고 웃으면서 혜주집은 비지가 그득한 커다란 배를 득실득실 헤쳐내어 보였다 그때 무슨 소리인가 놀라 대감은 하다닥 뒤채이며 창밖을 향하여 불을 지졌다 누구냐 헤헤 복잡한 감정에 세운 음침한 웃음소리가 창문가로부터 들려온 것이다 그것은 벌써 제정신을 수집지 못한 거창스런 음향을 가지고 퍼지었다 헤헤 개삼탕을 먹어 김대감의 씨알맹이가 뒤어지면 어쩔놈구 헤헤 애베인 계집녀는 삼은 비각이지 비각이야 그걸 대어드리려고 이 늙은 것이 우진 찾아왔는데 그 누구냐 헤헤 나 웬다 나 김천 술장사 애미 대감은 낭패하여 허겁지겁 일어서라고 마구 옷을 주워입느라고 버둥버둥 씌었다 필경 또 무슨 큰 야류가 생길 것이라 막 달아나려는 것이다 해주집은 처음에는 대감을 붙들려고 멈칫하였다가 그만 분통이 터지어 쏜살같이 창문가로 달려가서 왈칵 문을 열어져쳤다 그 통에 들여다보며 헤에에에 하며 그냥 웃어대던 김첨집은 그만 떠밀려 그 자리에 던지시 나가 자빠졌다 두 계집녀는 컴컴한 속에서 눈을 횃불처럼 하고 서로 잠시 동안 노려보았다 이 꼬리빠진 헐 너깨같은 년 하고 해주집은 서슬이 차게 불을 지졌다 이 육실헐년 네가 언제 그런 짓을 봤단 말이냐 응? 내가 김대감하고 어쩌고 어째서 인연 누나를 긁어내어 닭의 모이를 줄련? 인연 아가리에 똥 들어가는 것을 볼려나? 그러나 김첨집은 해주집의 노발대발에는 흥흥 눈 거듭더 보지도 않으며 일 떠면서 대감! 하고 의연히 해에 선웃음치는 소리로 흥 사람의 씨는 흙덩어리와는 다루 알아듣겠수? 암만 뒷손질을 해도 씨야 갈 때 있나 거지의 씨를 받았으면 거지의 씨를 낳아야지 이제 뒷손질하야 손톱 하나 닮을 텐데 무엇이 어째? 인연 아직 아가리를 못 다치겠니? 야! 이 해주갈보년 하고 그제는 김첨집은 정면으로 향하여 빽 질렀다 인연 내가 너들어 뭐라느냐? 응 인연 대감을 내어놔라 나는 대감의 일이 있어 왔다 인연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날들어 어쩌자는 지랄이야? 응 인연 대감을 내놔라 대감은 막 혼비백산으로 큰일이 나서 부랴부랴 딘미다지 문으로 빠져나가 거기서 휘벌썩시며 의복을 걸치고 황망히 집 바깥으로 피하여 나갔다 김첨집은 눈이 뒤집히기만 하면 막무가내로 언제인가도 그는 김첨집에 멱살을 잡혀 큰일이 난 적이 있는 터이다 그때 일이 머리에 떠올라 다시금 오금이 저리였다 그래 그는 계집 둘이서 싸움하는 곳과는 딴 방향으로 어둑시근한 숲새를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시로 범같은 몸뚱이라 앞만 슬쩍슬쩍 내달려고 하나 발소리는 쿵쿵 울리고 나뭇가지에는 몸뚱이가 걸려 버석버석 소리가 난다 그 그림자는 기해와 수일의 쪽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걸핏걸핏 지나갔다 둘이는 김첨집과 해주집이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멀리 귓결에 듣고 있었다 그러는데 난데없이 그들이 앉아있는 옆을 분주스러운 발소리가 들리고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는 바람에 수일이는 무서운 생각이 칵 들어 기해에게 와락 달겨들었다 그 뒤는 어떻게 되어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나 그들 둘이는 굳게 굳게 껴안고 있었다 기해의 입술은 무더운 입김을 훅훅 불어내며 그 뜨거운 몸 온기는 수일의 몸을 금시로 태워 버릴 듯 하였다 잔 힘이 들어차 있는 팔은 수일이를 껴안은 채 열정을 받칠 길이 없는 공허에 떨며 수일이는 숨이 가빠지며 그 조그만 손으로 기해의 등 언저리를 어루만지었다 그때 기해는 열정적으로 뺨을 비비대며 타오를 듯한 입김을 끼얹으며 그의 귀 속에다 나직이 속삭였다 아무도 아니야 그 이튿날 아침 김첨집은 수일이를 만나자 어젯밤 이른 씻은 듯이 잊어버린 모양으로 이렇게 청승맞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내 어젯밤 아버님을 붙들고 잘 알아들이시도록 여사 모사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날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아 정말 임자가 산월이 대신 수일의 뒤를 돌보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일이가 어떻게 지내겠는가 그러시겠지 그래 도련님 이제부터는 모든 걸 나보고만 터놓고 의논하우 본 집안은 이 모양으로 재혼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그득하였다 이 세상에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들이 서로 서로 상대편 속에 절망을 찾아보고 제김에 화가 치밀고 노여워지어 속절없이 섰어 싸우고 울며 불며 치고 야단이었다 해주집의 딸 옥기는 벌써 크게 자라 그 즈음은 저라고 찬란하게 차리고서 사내들 틈에 끼어 밤낮 없이 거리로 싸다니고 있었다 차츰 불량길을 뛰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대담한 행세며 태도가 수일에게는 애려 부러운 일처럼까지 생각되었다 아직 열여섯살밖에 안 되었으나 퍼그나 일된 셈으로 이 학교도 중도서 퇴학을 하고 여러 상스럽지 못한 소문을 놓으며 다녔다 그러나 금순이는 더욱더 우울 속에 잠기어 깊은 방 속에 늘상 움츠리고 들어앉아 있었다 성년하여 더욱 몸모양도 미워지어 힘얼그레한 큰 눈을 내리뜨고서 이따금시 굵은 목을 좌우로 흔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깊은 감상에 빠진 노파와도 같았다 수일이는 때때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마음으로 측은스레 바라보곤 하였다 그래도 아버지 윤남작은 더욱더욱 기가 차 그 커지기만 하는 뚱뚱한 뱃속에는 마치 득의와 행복과 만족이 그득하게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본집에 불이 일어난 소란 뒤에는 벌써 왕가의 관위도 내어받치고 오랫동안의 진중한 계계에 쫓아 드디어 재계에 네 활개를 치고 진출하였다 그의 정력과 야망과 제보는 새로운 발거리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는 세계대전의 그 존명이 위태하던 남문은행에 손을 뻗치어 그 추요한 지위를 손쉽게 잡은 것을 비롯하여 방적 회사도 일으키고 혹은 해산업에 혹은 이권운동에도 나섰다 이럼에 따라 옛날풍의 대관예복도 새로운 캐시미어 예복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예복이 감싸는 큼직한 몸뚱이 속에는 몇백년 동안 흘러온 봉건의 피와 신시대에 전화되어가는 새로운 피가 대치상극하고도 있는 것이다 이래하여 그는 더욱 득의만만으로 자기의 힘과 운명을 신빙하는 불손 불황하고도 강인 영원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 안사랑에 누워 굴던 대감축들도 자연 덩달아 날개가 돋히고 발 붙일 꽃을 얻은 셈이 되어 윤남작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방배하기 시작한 토지의 중계도 하며 또는 해근강에 세우는 별장에 나아가 맹랑스레 도감독 행세도 하게 되고 혹은 남장 내 어업회사의 배를 얻어타고 어렵에 놀라운 정경에 쓸데없이 감탄하며 덤비다 어부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그들은 윤남작이야말로 2조 500년의 연기와 천운을 받고 나온 위대한 인물이라 굳게 믿으며 또 다른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터였다 아멘 훌륭한 어르신다 마다 나완은 그야말로 수호지간인데 흠 차츰 보시오 그이가 전 조선 팔도를 제 손으로 폈다 지었다 하는 날이 오지 않나 아멘 여부가 있어 그 말도 빙하여 참으로 그는 2,3,4년 동안에 조선에서도 한두를 다툴만한 유수한 근대적 자본가로서 나타나 지의와 명예와 부기를 한몸에 지니고 있었다 중추원 참의를 비롯하여 관공관 민간에 있어서도 엄연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무대는 넓어져 동경 정객과도 교유를 맺으며 시시때때로 경학원 학자에게 돈을 주어 한시를 써달래어 가지고는 우작이라 겸양의 미덕을 보이며 중앙 대관들에 받들어 바치고는 혼자 신이 나서 벙글대었다 그 시절에는 소학교라고 하지만 부모의 강제로 벌써 결혼을 하고 난 생도도 많았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들 간에는 또 그 대신 일반의 풍조로 불건전한 남의가 유행하고 있었다 장경섭이는 전에도 말하였지만은 한급 우위로 열여섯 살인데 늘 수일이와 같이 다녔다 수일이는 장경섭의 강제에 의하여 비사를 심히 불결하고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의 동무인 경섭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큰 고통이라 거역할 수도 없었다 이런 성격도 그의 생장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다지 무리라 할 바도 아니지만은 또 이와 같은 소년기의 생활도 수일의 장래의 생활 태도에나 인간 형성에나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남음은 강가할 수가 없는 일이다 때로는 장경섭이는 조달하게도 수일이를 책주 가지배까지 이끌고 다녔다 수일이 너 홍도한테 안 가볼테냐 이렇게 경섭이가 호령을 하면 수일이는 경섭의 기다란 배를 꾹꾹 지르며 키키키 웃으면서 비굴한 노복과 같이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경섭이는 어깨를 내져으며 긴 다리를 질질 끌고 거치면서 간다 그는 아주 마음이 느긋한 모양으로 벙실한 코를 나팔처럼 홀럭거렸다 거기는 그들이 몇 번인가 다녀본 컴컴한 뒷골목 색주가 고리였다 좁은 길 양쪽에는 빨간 등 파란 등을 단집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 처마 밑에는 분을 하얗게 바른 가지각색의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들이 추파를 던지며 손짓을 하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수작도 걸며 또는 학생애들 학생애들 하고 양말진 소리로 놀리기도 하였다 두세 색주부는 시골뜨기 같은 사내를 끌어들이느라고 캐득거리며 야단을 치고 있다 그들 둘이는 큰 사내들이 주렁주렁 다니는 골목길을 접어들어 좁은 막다른 골목 속을 서성대었다 그러자 함석직 뒷문 하나가 살며시 열리더니 거기 홍도에 조그만 하얀 얼굴이 나타나며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살랑살랑 저어 보였다 경섭이와 수일이는 구성 무통이 방에서 홍도를 새해두고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피어물며 술먹기 내기도 하였다 홍도는 가는 허리를 비꼬며 쏟아지게 웃음을 웃어대는데 그럴 때는 뺨은 장밋빛에 물들고 가는 눈은 눈썹 속으로 요염하게 숨어두는 그런 여자였다 그는 언제나 이 두 소학생들의 주제에 넘은 노름이 우스꽝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킥킥 소리를 내며 웃으면서 상대를 하였다 더욱이 홍도는 수일이를 어린애 다루듯 하여 그가 담배를 피어빨다가 숨이 막혀 눈물을 내 쏟으면 그것을 보고 홍도는 허리가 끊어져라 웃어대었다 그러나 스위디는 그래도 홍도네 방에 오면 낮은 홧홧 거리되 마음은 집에서처럼 괴롭지는 않았다 그는 홍도에게서 어린 시절에 귀엽고도 재낭스럽던 기회를 연상하며 즐기었다 옛날에는 그와 기회와 서로 사이에는 일부의 거리도 없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이며 힘든 일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귀에는 옛날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스위디는 지금의 귀에게서 볼 수 없는 그리운 옛날의 그림자를 이 홍도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경섭이는 윗옷을 재끼덕 벗어던지고 자랑인 와이셔스 바람으로 커다란 손을 척 무릎에 꽂고 홍도야 술을 부어야지 한다 그러면 홍도는 펄쩍 놀라는 신흥을 하고 자리를 고쳐잡고서 영감님 술이 없는 걸 어쩌노 그러자 수일이는 제법 안색을 고치고 한 번 호령을 하여본다 이 계집 무슨 말버릇이냐 홍도는 그제는 그만 어이가 없어 눈을 딱 버티고 입을 벌린다 수일이도 멋쩍어졌다 홍도는 양초같은 손끝으로 수일의 도톰한 입술을 잡아 끌며 연신 캐들캐들 웃어대었다 아이고 이 도령님 난 이래배도 벌써 당신만한 아들을 다 기른 적이 있는걸요 거짓말 그만둬 하고 경섭이는 한 번 홍도를 노려보고 헤에 하며 혀를 내어 물었다 내 내 마누라 내 동갑 세루다 예 그러더니 아츠츠츠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찌푸렸다 홍도가 그의 무릎을 아프게 꼬집은 것이다 그럼은 그렇지 자 그럼 이번은 벌루 수일 도령 소리를 한 번 해야 돼요 아이고 이 기다리 좀 가만히 있어요 수일이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홍도한테 제 서글픈 이야기를 한 적이 두서너번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제 서러움에 침잠하여 홍도로부터 동정을 받은 것을 한갓 위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홍도에게 제 불행이며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는 왜 그런지 가장 원기가 생기고 마음도 불타는 것을 의식한다 그럴 때는 홍도는 반은 이상스레 여기는 태도이나 때때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끄덕이곤 하였다 홍도는 눈알을 데굴대굴 굴리면서 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채촉을 하나 불현듯 그 모습이 옛날 수심에 잠겨서 저더러 노래를 부르라고 하던 어머니와도 같이 보였다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그것을 감추려는 듯이 눈을 스르르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눈물은 하염없이 뺨 위를 흐르고 또 흘러내렸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내가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영 잊을 소냐 홍도는 수일의 옆에 살금이 다가 붙어서 반은 애원하듯이 반은 황홀스럽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슬픈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경섭이는 홍도의 쪽으로 다가와 앉으며 그 귀등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홍도의 눈은 가늘게 웃음을 짓고 입은 방시탄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양팔을 들어 기지개를 하는 신용을 하니 경섭이는 그 가는 허리를 듬석 껴안았다 그 여세로 홍도는 경섭의 몸뚱이 치우면서 숨채기를 하며 납풀거린다 아이고 놔요 전 가만히 있어요 그제는 경섭이는 좀 명구스러운 듯이 희이 웃더니만 홍도의 무릎을 치며 부르짖었다 수일이 너도 이걸 베고 누워 홍도는 수일이를 끌어당겨 제 무릎에 뛰어놓고 그럼 인재들은 조용히 자야 하으 경섭이는 또 다른 한쪽에 무릎을 베고 넌지시 누웠다 그러나 홍도는 수일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깃바퀴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면서 나직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수일이는 그 살랑살랑하는 비단옷을 통하여 홍도의 따스하고 포근한 육감에 차츰 치에 오르면서 어느샌가 푸시시 환생의 세계로 빠지는 것이었다 별안간 눈썹이 까맣고 긴 준주와 같은 눈동자가 벌과 같이 방 안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때때로 그의 얼굴 가까이까지 날아들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인가 그 까만 눈썹에 불이 타올라 펄럭거리며 진주와 같은 눈동자는 반짝반짝 이상한 광채를 띄고 흔들렸다 그것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삽시간에 제 얼굴을 태워버릴 것 같다 그는 환상 속에서도 무서운 듯이 흥흥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다 귀에 눈이로구나 하고 희미하게 남아 의식해 될 즈 불현듯 놀라운 환각의 문이 열리더니 그 옛날 북한 산성에서 바람에 불리며 바위 아래 서 있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한 마리의 흰 학처럼 배사되어 나타났다 그 눈은 불빛을 불빛을 띄고 빛났다 그 다음은 어찌 된 일인가 어머니가 걸쳐 입은 다홍색 치마와 검은 구름 같은 머리에 펄펄 불길이 타오르더니 하얀 몸뚱만이 화연 속을 새어나와 중천으로 올라간다 수일이는 아주 괴로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어질렀다 수일이는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수일이는 제가 큰 수치나 당한 것처럼 상이 빨개지며 얼굴을 돌리더니 불시에 일어났다 난 갈테야 경섭이는 상기한 얼굴로 갈테냐 고 벌개서 끄덕인다 먼저 갈려니 수일이는 대답도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홍도는 어둑한 데까지 따라 나오며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 하며 무한함을 끓여는 듯이 수일이의 몸뚱을 얼싸안으려 하였다 몰라 몰라 수일이는 뿌리치며 다짜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몰라 몰라 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 어머니가 모욕을 당한 것 같이 느낀 것이다 홍도는 수일이의 그림자가 멀리 사라져 버리도록 우두머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그만 제 김에 허리를 지었자며 캐들 캐들 웃어대었다 아무래도 그런 게야 젖을 먹인다니깐 고리난 게야 그 후 기회와도 가끔 만났으나 그 태도와 발신은 그를 친숙한 운도는 역시 초조하게만 할 뿐이었다 기회는 전보다 한결 조심성스러워 어른 티가 나며 때때로 목을 기울이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접근한다 수일에 대한 그의 애정에는 조그만치도 변함이 없었으나 그러나 시방화서는 기회는 내 사랑이 많은 하나의 누이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소녀에게는 벌써 시대의 발소리며 사회의 호흡이 가까이 들리고 있었다 가정과 사회의 정시로부터 오는 이성과 감정의 고민이 있었다 가정의 질곡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봉사하려는 앳글른 정성은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연애라든가 향락이라든가 하는 개인적 욕구의 상의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나 이런 기회라도 제 옆에 있지 않으면 그래도 수일이는 항상 우울하고 한시라도 견디지 못할 만큼 마음이 송그렸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를 않고 마음은 귀의 위로 달린다 귀에는 또 귀에대로 제 주그마한 방 안에 박혀 여러가지 책만 주어 읽고 있는데 이따금 책 위에 그냥 얼굴을 파묻은 채 무엇인가 암연한 생각에 잠겨있기도 한다 언제인가 수일이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고 왜 그러느냐고 탓하듯이 물어보았다 귀에는 쓸쓸히 머리를 저으며 수일이 너도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어 한다 그리고 맑은 눈을 그스름이 감으며 봉상에 젖은 얼굴로 누나는 이제 이 학교를 마치면 상해로 갈련다 거기서 불란서 말을 배울까봐 불란서 말은 훌륭한 예술의 기초가 된다 누난 소설가가 될 거야 소설가 무슨 이야기 쓸 게 있어 소설은 난 잘은 몰라도 퍽 유익한 거야 계몽을 하지 계몽이란 말 알고 있어 쓰기야 수일에 내 이야기도 쓰고 아버지 일도 그리지 그러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몽이 되는 것이지 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슬퍼도 그래도 아마 아버지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집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 줄 알아 이것만 소설로 써도 굉장한 이야기가 될 텐데 수일이는 무슨 뜻인지 딱히 알 수가 없기에 아마 기해가 저를 어린애라고 업신여기고 우정 힘든 말만 골라 쓰는 것이라고 심사가 좋지 않았다 그래 무어라고 좀 뽐내어 보려하나 할 말을 몰라 그만 우락부락 성이 났다 넌 왜 늘 장한 것처럼 그래가지고만 있어 아무것도 써달라고 싶잖아 그리고 동무도 없고 나 혼자뿐인데 내 일을 쓸려면 무슨 말을 쓸지야 허우 넌 참 하고 기해는 측은히 여기는 양으로 난 모든 걸 죄다 그려놓을지야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욕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내겐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개몽되기만 하면 그뿐이지 뭐 누나는 때때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일가에 무슨 복수라도 하려고 대든 것처럼 생각되어 소름이 쫙 끼치곤 한단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가슨 속이 희원하겠지 수일이는 대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언젠가 거리에서 야단치던 사람들 말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니 글쎄 말이다 하고 기해는 척 손을 턱 아래 개며 그런 사람들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란 행복을 구하여 헤매는 무리야 제각각 제 행복을 찾으려고 서로 야단치고 싸움하고 울며 불며 하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 집에 향하여 복수를 하려 두 누나 누나는 어디서 그런 소리 다 배웠어 하고 수일이는 이번은 의아스런 얼굴을 한다 아무나 다 그런 말을 하지 뭐 우리 학교 선생님도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 한 사람은 그 전체의 의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서 너희들은 그 전체의 의지를 위하여 분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란 아마 목장의 소나 말이나 같은 거야 목장 속에서 모두들 떠들어 대긴 해도 행복의 나라로 나가는 문은 하나뿐이고 그 문을 알아내인 선구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문으로 인도에 나아갈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아마 우리 집은 그 나가는 문 앞에 바위처럼 떡 막아선 방해물인지도 모르겠어 수일이는 마침내 이 당돌한 개몽주의자의 소론을 알 수가 없었다 기회로 하더라도 제 생각을 막연하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수일이는 잠잠이 있다면 기회에게 또 멸시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주 지혜를 부려 그럼 소아말이 우리 집 같은 거 떠받들며 나가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들은 몸뚱이 밟혀 부서진 데도 좋아 평양 어머님도 불쌍하게 그 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어 아니야 하고 수일이는 우리 어머니는 제 손으로 용감하게 죽었어 하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잠깐 묵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일의 기회에 대한 하염없는 사랑도 종례는 결말을 지을 날이 당도한 것이다 만약에 기회가 현재에도 어디엔가 살아있어 제 말처럼 정말로 윤남작 일가의 일을 그리는 날이 있다면 이 사건을 어떤 형식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 기회는 정령코 이 세계 어느 한 구석에선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줄 믿는다 다만 필자가 시대로 수일만을 중심삼아 그려내는 것이 허용된다면 수일이는 이 일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는 수일이는 산산이 부서진 조각배 모양과 같다구나 할까 그의 생활감정은 희미한 광망을 띠고 음산이 빛날 따름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정말로 기회를 사랑하였는지 혹은 또 현재의 기회와 떨어지고 보니 제가 슬픈지 노여운지 까지 그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 차츰 가을바람이 선들거릴 무렵이었다 어떤 날 밤 별안간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윤대감이 엉금엉금 기회의 침방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해주집이 마침내 붙든 것이다 그래 대감이 도망을 친 뒤에는 해주집과 김천집 새해 싸움이 벌어졌다 불타는 질투로 대감을 제곳으로 끌어들이려고 가진 애를 쓰다 못해 김천집은 제 데리고 온 딸 기회마저 대감에 바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몇백석이라도 따 내려 하였다 이것이 드러났다 그들 두 옆현내는 서로 맞붙어 대굴대굴 굴며 끄댕이를 맞잡아 당기면서 엎치거니 뒤서거니 이러다가 내중에는 엉덩판 엉덩판까지 드러내고 야단이었다 몇석으로 딸까지 팔아먹었느냐고 해주집은 김첨집 끄댕이를 잡아 끌며 들곤한다 김첨집은 아이고 아이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분통은 더욱 터지어 제 머리채를 잡은 해주집 손을 깨물려고 날친다 그날 밤 기에는 빨갛게 임금이 익은 숲새 머리를 무릎 위에 구겨봤고 흑흑 느껴 울고 있었다 푸른 하늘 저 멀리에는 작은 별들이 깜빡이고 굽은 가지 새로 숨어드는 일광은 주릉주 메어 달린 임금의 설이여 흔들린다 임금들은 이제 그 아래에 벌어지려는 비극에 반주라도 하려는 듯이 서로 끄덕끄덕 거리고 높은 나무는 거인과도 같이 묵묵히 서서 미동조차 없이 주릉 매어 달린 임금의 설이여 흔들린다 임금들은 이제 그 아래에 벌어지려는 비극에 반주라도 하려는 듯이 서로 끄덕끄덕 거리고 높은 나무는 거인과도 같이 묵묵히 서서 미동조차 없이 이 여학생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수일이는 어떡하니 그 뒤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벌써 모든 사정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소년의 가슴에 피는 몹시 뛰었다 그는 살며시 기에 손을 잡았다 그것은 얼음같이 차고 또 떨렸다 수일이가 하고 기에는 놀란 듯이 나직이 목매인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떼어놓는다 다치지 말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묻지 말어 아 다치지 말아요 귀에는 막 몸을 사시나무 떨듯한다 그리고 몇 번인가 속으로 흑흑 느끼며 울었다 난 아주아주 네가 만나고 싶었어 그래도 막시 만나고 보니 왜 그런지 무서워요 난 오늘이야 내가 제일 수일이 너를 그립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래도 다 벌써 벌써 수일이는 애연한 듯이 그 두 손을 붙든 채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놔 놔요 아이고 기했나 아니 놔 놔요 무에 무섭니 무에 음 아니 난 이제 떠나야 돼 난 아주 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는 하지 않으렸는데 내 발로 박차고 나갈렸는데 언젠가 우리들 복수 이야기하겠지 그 말이 맞았어 내가 첫 번으로 만쯤 복수를 받는구나 아 왜 울어 왜 울어 가만있어 가만있어요 하며 귀에는 일어나 얼굴을 두 손으로 싸고 맞은편으로 몇 걸음 달아나 쓰러졌다 어딜 가 어디든 생각나는 대로 어쩐지 머리가 짖근거려 모르겠어 그저 우리들이 불행이라는 것만 알겠구나 그래도 수일이 넌 넌 행복스럽게 행복 수일이는 반발하듯이 슬프게 부르짖었다 왜 그래요 넌 기운을 내야 해 기운 난 어떻게 하야 아 수일이 넌 왜 그래 슬픈 소리만 하니 어떻게 하면 되냐구 어서 어른이 되어 훌륭한 사람 노릇을 해야지 수일이는 안색이 창연하게 변하였다 어른 응 그렇고 말고 날래 어른이 되는 게 하며 기에는 눈물을 머금었다 무엇보다도 장한 거야 힘이야 학식도 깊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지면 아무것도 무섭진 않아요 내 말 알아들어 그래도 난 이제 그만이야 아주 파멸이야 공상튼 행복도 아무것도 모두 기에는 다시 흐득이며 울었다 수일이는 갑자기 노여워졌다 넌 넌 바보야 천치야 천치야 누나 바보 바보 기에는 입술을 깨물고 몸을 떨었다 수일이 내 말이 내 말이 옳아 정말 너는 나를 무시하여도 돼 그래도 또 너무 슬퍼만 하지 말아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응 수일아 그렇지 학식이 네 부기야 학문은 아무런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가 있어 나도 나도 기어코 그럴까 그럴지도 몰라 하고 수일이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래도 난 믿지를 안어 모두 거짓말이야 거짓말 난 어른이 되면 대도 새도 더 괴롭고 슬퍼만 질텐데 아무것도 믿지를 않는다고 넌 그러니 것도 좋아 그래도 두 가지만은 신용을 해야 된다 싫어 싫어 지식은 우리들의 무기야 나는 겁많은 따위 말할 수 있어 정말 신용할 수 있는 일이 하나야 그리고 기회가 이렇게 말할 새도 없이 수일이는 수일이는 그곳으로부터 허둥지둥 제방쪽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때 기회가 두서너 발자국 달려오며 큰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거 수일이는 겨우 집채 가까이 까지는 왔으나 기진맥진 하여 발이 부들부들 떨려 바람벽에 상기된 것처럼 기대고 넘어졌다 한점의 구름도 없는 달빛이 내리비치어 그의 몸뚱을 하두 분이 싸고서 흘렀다 아 밝은 달이다 밝은 달이로다 수일이는 몇 분간에 정신없이 망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수일이는 놀라 정신을 가다듬었다 별안간 황망히 김첨집이 달려오더니 그의 몸뚱을 지고 흔들며 힐문하듯이 부르짖는 것이다 기해가 어디 갔니 기해 기해가 어딜 갔어 수일이는 김첨집의 터거리가 몹시 흔들거리는 것을 희미하게 바라다보았다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임금밭에 임금밭에 하고 수일이는 넘어질 듯하며 겨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후 어디엔가 출근한 기해의 소식은 영영 묘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삼일 뒤에는 한 소녀의 시체가 연못 위에 떠올랐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해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예의 추잡한 사건이 일어나 해주집과 김첨집이 사납게 다투던 날 금순이가 드디어 연못에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 며칠 뒤에는 집 뜰안에서도 또 왱광왱광 굳이 벌어졌다 그때는 김첨집과 해주집은 서로 사이좋게 손이 발이 되도록 금순의 영혼이 옥황상재 앞으로 가기만 빌었다 그들은 사은이 저희들을 침노할성 싶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 수일의 생활은 이제 와서야말로 거의 절체절명에 가깝도록 황폐하였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죽어 없고 정 깊은 귀에는 간 곳 없이 사라졌다 왜 어머니는 죽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만치나 연약하고 모든 것에 순종만 하던 어머니가 어째서 또 집에 불까지 안 치르고는 못 견디었을까 건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처럼 영리하고 똑똑한 기회가 달아나고 만다고야 기회만은 그래도 좀 더 용감히 그와 같은 무서운 제약과 싸우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터야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또 어쩐 일일까 기회의 파랗게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그 실 도르래 굴리듯 하는 말을 들을 땐 아무런 슬픔이며 고통도 사라지고 말던 저였는데 막상 기회가 저를 보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였을 때는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창랑이 그 곁을 떠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을 뿌렸던 것이 아닌가 소녀는 마치 깊은 안개 속에 잠겨버린 것처럼 아무 정신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확실히 무엇인가를 숨이 가쁘게 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눈은 몽몽한 안개 속에 쌓여서 지척을 분간치 못하였다 학문이 나를 살린다군 그는 절망적으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기회가 그 최후의 밤에 임금 밭 속에서 저보고 말하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한 것이다 내게 무슨 학문이 필요 있어 나는 하루하루를 외롭고 슬프게만 지내고 있는데 그날 그날 지내기도 마음이 상하는데 호호 하는 행여에 자지러진 웃음소리가 환청된다 수일이는 정말 미친가 봐 아주 가난뱅이 소리하듯 하겠지 호호 그날 그날 지내기가 어렵다고 막 수일이는 괜히 걱정만 한다니까 아니야 하고 이번은 경섭에 떠드는 소리가 저 멀리서 처럼 들린다 수일이는 철학가야 그래서 장한 것 같이 걱정만 하고 있어 철학가는 걱정 꾸러기거든 걱정 걱정 같은 거면 집어치우지 하면서 수일이는 놀란 듯이 항변하였다 걱정은 강도 강도처럼 못살게 나를 뒤따러 다니기만 하느나 그러기 말이지 하는 누구인가에 한숨짓는 듯한 애정에 찬 목소리가 가만히 들려왔다 네게는 내 사랑이 언제나 필요하단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나는 지금도 너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멀리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 네 알겠니 수일이는 놀라 단벽에 비스듬히 기대었다 그리고 눈을 조용히 감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소리일까 혹은 기해의 속삭임일까 그는 괴로운 듯이 신음소리를 내며 어머니와 기해의 얼굴이 서로 교차하여 흔들리는 환영을 바라보았다 파란시엘 붉은줄 노란 동그맹이들이 막 선의를 한다 수일이는 그만 몽유병자와 같이 간신히 부르짖었다 어머니 어머니 기해야 누나야 그러나 우리들의 애달픈 주인공이 어떠한 절망 속에 빠져있든간 덧없는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흘러 어느덧 또 눈발 앞치는 12월이 되었는데 하룻밤은 수일이가 늦이감치 홍돈의 집으로부터 돌아오니 아버지가 부른다하여 가슴이 뜨끔하는 것을 바깥 사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 동안을 푸근한 소파에 두꺼비처럼 웅크리고 앉은 채 담 한구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수일이는 그 등 뒤에 풀기 없이 다가서서는 인제는 할 수 없다 하고 속출을 느리고 섰다 밤에 나가 노는 버릇은 언제부터냐 대체 헛은 곳으로 발신하기는 아버지의 위험기 있는 꾸중은 뒤돌아보지도 않으며 이렇게 시작하였다 너로선 나이가 일러 나는 내 나이적에는 경사 백가에 붙어서 학문만 일삼았다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연석이 너는 아무 때나 내가 남과 달리 이 남장네 집에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가문의 가문의 치욕거리가 되어서는 내가 용서치를 안을테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쑥 일어나서 양팔로 뒤집개를 치더니 천천히 아까부터 들여다보던 담벽을 향하여 걸어가 멈춰 섰다 그 앞에는 검은 반점이 있는 얼룩범의 커다란 모피가 펼쳐진 채 걸려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불빛이 서리운 그 범의 침침한 눈을 들여다보고 있더니 넌지시 돌아서서 이번은 또 어정어정 다가오기 시작한다 수이디는 사뭇 가슴이 두근거리였으나 될 대로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벌써부터 애개의 눈이 띄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더욱이 어려서 계집년에 마음이 팔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여우에 흘린 것 같이 사리를 가리지 못한다 저 범을 보았지 범 같은 애기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차츰 분간치 못할 일이 자꾸 늘어가기만 하는데 그러더니 퉁명스레 혼자 소리처럼 사회는 더욱더 혼란하여지며 복잡해 갈 뿐이다 너도 이담에 가서 후회가 없도록 지금부터 버쩍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세상 물정을 살펴야지 아무것도 옛적처럼 만만히 볼 세상이 아니다 천하 모든 게 옛적과는 막 반대로만 되어가니 요즘은 아주 시골 토베기 반장놈들도 떼를 지어 가지고 와서는 소장료가 많으니 어쩌니 비료값을 전주가 물나느니 하고 행패를 부리고 가는 형세로다 소장놈이 수일인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아버지 저부터 벌써 여우에 홀린 것처럼 심란한 것이 아닐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새 와서 노 사랑에서 찾아온 사람들 보고 큰 소리로 노발대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젊은 투박한 농사꾼들이 쓸어와서 아버지를 붙들고 뭐라고 야단을 치고 갔는데 아마 그 일을 보고 그러는가 보다 수일인은 짐작하는 터였다 아버지는 드디어 수일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자 그 거뭇태한 큰 손으로 그의 조그만 터가리를 쳐들고 한참 동안 유심히 들여다보았다가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 하였다 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그러나 이제 차츰 알아진다 알아져 그리고 다시 한번 물끄러미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일인은 좀 채 무시무시하여 눈속을 거밀거밀거리고 입가장을 떨었다 멀쩡한 놈이라니 하고 남작은 연민의 미소를 짓는다 무에그리 무서우냐 이 아버지는 단지 내가 귀여우니 어려운 말로 하는 것이로다 하더니 혼자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벌신 웃는다 그의 숙종에 의하면 이제는 수일이가 장가를 보낼 때도 된 것이다 그런데 이놈 하고 한번 전주르고서 너도 이제는 이 늙은 아버지의 효도를 할 줄 알아야지 옛적 같으면 벌써 어린애가 두었대여도 좋을 나인데 그리 알어? 그럼 들어가 자거라 수일이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그냥 수벅수벅 걸어 나오려니까 등 뒤에서 아버지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내년 봄에는 내 잔치를 하자 그래 소년은 놀라 멈칫하였다 아버지는 돌연 허어하며 연신 호기있게 웃더니만 또다시 과함을 쳤다 기쁘냐? 이 소리에 또다시 놀란 듯이 황망히 달아나는 수일의 그림자를 어둠 속으로 바라보며 남작은 제 어렸을 때를 해상하였다 학식을 높인다 하여 경사 면백에 배운답시던 13살 적에 초대하여 어린애도 하나 낳아 죽이고 벌써 3,4,5세에는 가벌의 권세로 지방 요관 출동이라 하여 원님 행렬을 지었다던 것이다 그때 자기에 비하여 볼 때 저놈이 저렇게 못나 보이는 것은 당초에 풀기 없는 제 어미 산월이를 닮은 때문인 괴로구나 하니 그는 몹시 섭섭하였다 이렇게 혼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는 화식 돈비를 어깨에 두르고 운리동 오라한테 갈까 하고 나오려는데 안기는 바람이 차기도 하려니와 이미 밤도 깊었고 또 가분작이 해주집에 흐뭇한 육체도 생각이 나 그럼 한번 안사랑을 들여다봐야겠군 하고 그리로 향하였다 해주집에 정남이 처남 김백인 줄을 모를 리 없는 그는 안사랑에 김백이 아직 있나 없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밖에 와 서자 김백이 아직은 해주집 방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무엇인가 신이나 책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가벼운 정도와 환희를 느꼈다 들어서 보니 방 안에는 늙은 대감 셋이 기다란 보려 위에 구부러진 못처럼 지저분히 누워있었다 푸르락푸르락 코를 골기도 하며 또 푸 하고 숨을 몰아 내치기도 하는 폼이 아주 잠이 깊은 모양이다 김백만은 이 늙은 대감들이 잠이 들어버리고 또 바깥사랑에 들어온 모양인 윤태감이 집을 나가기만 기다리느라고 밤이 깊도록 힘심파적으로 옛 잡지를 읽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인 즉은 마음 곱지 않은 이 폐잔가에 심정을 사뭇 즐겁게 하여 아주 그곳에 정신 팔려 한참 읽고 있노라는데 별안간 밤중에 이 방으로 매부 대감이 나타나고 보니 그는 해주집 방으로 가려는 제 속마음이 엿보인 듯한 제 동정을 살피운 듯한 불쾌를 금치 못하였다 그래도 그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아 이게 웬일이쉬? 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힐쭉 웃었다 괴로운 이 경우를 역용할 만한 돈지와 재주가 없지 않은 그였다 마침 잘 오셨구려 잘 오셨어 그래 매영? 아 하두 갑갑하길래 저는 지금 막 신사상을 배우고 있던 참이랍니다 하며 그는 붉은 표지에 헌 잡지를 흔들어 보였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한 연석이 있겠죠 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 매영 어때요? 한 번 들어보시려 매영에게도 크게 유익할걸요? 유익하다 마다 아무 대답 않고 남작은 수영 끝을 한 손으로 잡아진 채 그 자리에 조상처럼 서 있었다 들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김백은 더욱 용기를 얻어 큰 소리로 일자 일구를 주어가며 띄어 읽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소설이 조금이라도 조선 사회의 전개를 배우던 이상 우리도 지난 과거 한 세대에 흔히 나타나던 불갑을 남작과 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흠흠 이 물가 등기와 인플레에 의하여 더욱 더욱 급속히 수행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흠 필연적으로 사회 계급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 광범한 생활충을 해외해 무산계급화 한 것이로다 여기까지 읽자 김백은 또다시 해해하며 남작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어대었다 그 거친 이빨이 시누럽게 무서울이 많지 드러나 보였다 무산계급 해해 이놈의 무산계급이라는 게 유세 신식 청년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수작이랍니다 그게 큰 말감이죠 그럼 어디 또 읽어볼까? 음... 하고 그는 다시 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 무산계급 운동인 XX 사건 실패를 전기로 하여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작금 2년 말부터는 더욱이 소작농민들의 각성을 촉진하여 조합이 거의 전선적으로 총설되었으며 그 뒤부터는 소작쟁이가 반밟게 된 것이다 흠... 흠... 이 반논노조 소작농민은 먼쯤 호남 옥야를 중심으로 하야 야... 이거 보시유... 하고 김백은 그만 벼란간 개가 나 울리는 것처럼 부르짖으며 일어나 서서 남작 밑으로 달겨붙었다 그리고 여기에다 바로 여기를 보셔요 하며 남작의 코끝 밑까지 책을 들이밀며 대드는 폼이 아주 이 남작을 공박하려고 드는 모양과도 같았다 그렇지암 일제히 용감한 투쟁을 개시한 것은 중지의 사실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헤헤... 암 그렇다마다 알고 있을 뿐일까 매형? 바로 매형 내 호남농장 소작인들도 현재 이 투쟁에 가담해 가지고 야단지랄이 아니요 매형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셔야죠 흠... 하고 남작은 적이 못마땅한 듯이 가래를 들이키며 볼을 볼록하였다 그러나 그놈의 투쟁인지 뭐인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불리한 일인지를 똑똑히 알아차리고서 쓰는 게 붓을 잡는 자의 할 일이 아닌가 허... 그게 또 오묘한 말씀인 모양인데 헤헤... 하며 김백은 끝까지 밉살스러운 얼굴로 남작의 우두덕한 눈을 쳐다보았다 미흑한 이놈에는 결국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걸요 헤헤... 흠... 하고 남작은 다시 한번 못마땅해 하더니 이익하여 그럼 들어보게 용감하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놈의 소작쟁이가 저놈들께 결국 이익인가 아닌가를 분간해 가지고 들러붙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저놈들이 쟁의를 일으켜 가지고 전주들을 귀찮게 한다면 누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 전주들은 모두 천치가 아니겠다 그러니 귀찮은 김에 전지를 회사로나 팔아버린다면 그 소작인들 놈들은 대체 어찌 된단 말인가 이걸 나는 묻는 게지 물어보겠다는 거지 가령 내가 지금 쟁의 중에 있는 순천 광주 등지의 농장을 동양척식회사에 팔아넘긴다 치면 진작 그놈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형편이 아닌가? 요새 좋은 놈들은 쩍 하면 우리 조선사람 조선사람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소의 민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치지와 결국에 있어 들어 맞느냐 말이야 허 남자 회 그게 참 비탄 말씀인데 하며 김백은 속단 마음으로 한번 교활한 웃음을 짓고 연신 고개를 끼덕이었다 아주 비탄 말씀인데 그럴듯한데 바로 정문의 일침이라는 겝니다 오라 전주애나 소작인애나 모두 손해라 그러더니 슬그머니 책을 D꽁무늬로 돌리고 음충스럽게 다시 다가들었다 그런데 매형? 아 정말 순천 광주의 땅을 XX에 매도할 생각이세요? 그게 또 무슨 소리요? 네가 전지를 판다고 그랬는가 단지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게지 즉 인재는 시대가 달라 조선서도 전주들이 모두 상공업자로 전가는 심인데 소작인 놈들까지 서둘면 귀찮은 김에 전지를 재다 팔어 돈 남는 딴 사업을 시작하리란 말이야 전지보다 인재는 사업이 유리하거든 사업이 사실 이렇게 확신하여 자금 융통 때문에 요즘 전지를 정리하고 있는 윤남작은 슬쩍 돌아서서 어정어정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백은 그래 황망히 뒤따르며 빠른 소리로 주절거리기 시작하였다 XX의 산전의 말인즉 평당 60전이라는데 너무 헐값이죠? 너무 헐값이에요 나는 우리 매영이 에어 그런 값으로 팔리가 만무하다고 그래 두었습니다 은행이며 회사 공장의 사업도 모두 잘 되어 가니 자금도 별반 필요치 않고 남작은 아주 의아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원 모를 소리를 다 하는군 원 그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데 아 그러지 마시오 너무 싸요 60전이면 너무 싸지요 그리고 그 농장에 욕심내는 놈이 XX뿐이라고요 정 그렇게 파신다면 평에 한 오전씩 더 놓도록 제가 힘써 볼까요? 아 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나가시지만 말고 그러나 벌써 남작은 방을 나와 토방을 내려가고 있었다 김백은 푸우 하고 장탄식을 하더니 남작이 중대한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림자를 보고 시누런 눈을 끔뻑 감으며 헤에 웃다가 문을 스르름이 닫아버렸다 재미를 좀 보시겠단 말이지 헤에 톡톡히 보세요 하고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더니만 어찌된 셈인지 드르르 다시 문을 열어젖히면서 가래침을 탁 내받었다 옅다 받어라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진 채 움직이지를 않았다 사방이 개개하고 달빛이 밝았다 문 여는 소리에 놀라 깬 노대감들은 눈을 한 번 떠보고 다시 끙 하고 뒤채며 돌아놓았다 드디어 따뜻한 봄의 손길이 한강 천리에 굳은 얼음을 녹이어 남산에 깊이 잠든 송림을 어루만지면서 다시 장안으로 뻗쳐 들어왔다 수일내집 정원의 문 나무들도 파란 잎새를 내돋으며 살구나무에 가지가 발그레한 꽃봉오리를 들어 최초의 사랑스런 미소를 아지랑이 뽀얗게 끼는 사월의 하늘에 던지었다 수일이는 열네 살을 맞이하는 이른범 어떤 날 장가를 든 것이다 새로 맞이하는 새각시네는 서울로부터 남으로 한 칠십리를 세해둔 조그만 음례의 호농이었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새각시 복란이가 어떤 여자일까 하는 것은 막연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며 또 호의에 기대도 되었다 그러나 그런 처가의 대청마루에서 전안상을 세해두고 둘이서 마주 섰을 때 수일이는 복란의 인물에 아주 어리둥절하여져서 백년해로의 선서로서 서로 절하는 예식까지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크고 뚱뚱함이고 돌 미륵처럼 모양 사나운 존재였다 그것이 칠보 홍상을 하고 고이 댕기를 느리고 우중충하니 서서 때때로 천치같은 견눈지를 건네곤 하는 모양은 참말로 어린 마음에도 우습다기보다 연민의 정을 느끼게끔까지 되었다 저것 보게 허 신부가 신랑 봐서는 너무도 큰 걸 입슈 암탉과 병아리 모양인걸 허허허 식장 아랫마당에 웅긋중긋 그득히 모인 농군 사내들은 이 짝이 불지 않는 부부를 향하여 키들키들 놀려먹는 것이었다 신부가 신랑 집어삼키겠다 너무 작어서 조찬치 너무 작아서 하며 그중 술이 얼치근히 한 녀석이 음란한 소리를 치르며 혼자 좋아라고 히히 웃어댄다 수수바 속에서 히히 그거야말로 대짜박이었는걸 그러자 모두가 큰일 난 것처럼 쉬쉬한다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만 짓거려 이 자식 아따 그러면 어때 니가 생소리를 하는가 히히 수수바 속 그놈이 쉬 쉬 이제 그런 소리해 무엇 헐치야 이 망할 주정권 보게 이러는 가운데서 잔치를 지내었는데 본시부터 수일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제게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운명적인 사건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바지를 입으면 띠를 띠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써 열네 살이나 되었으니 그도 여느 애들처럼 각시를 맞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래 그날 저녁 사모관대를 하고 백마를 타고서 훌륭한 행렬을 짓고 시골로부터 서울 본집으로 각시를 데리고 올 때에는 에려 자랑스러움을 느끼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의 일행이 도착을 하자 수일이는 다짜고짜로 장경섭인의 폐에 이끌려 홍도 내 술집으로 갔다 수일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피곤하였기에 시달리지를 말아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조달한 이 소년들은 오늘 밤은 신부에게 안길 테니 하며 왁자지껄 떠들어댄다 경섭이는 경섭이는 그때는 중학생이었으며 동무들은 그 동급생으로 모두 합하여 넷이나 되었다 그리고 넷이서 무어라 수근수근 거리더니만 직굳게 동상례를 시작한 것이다 수일이는 어리둥절하여 무슨 노름인지 알 리가 없으므로 그 중 뚱뚱한 애가 바깥으로부터 조그만 상의 방치 두 개와 꼬아 세리운 밧줄을 놓아 가지고 들어와 제 앞에 노터니만 버릇버릇 웃으며 어플어지듯이 평복하여 절을 할 때 그만 질색하여 일떠섰다 신랑님 국수 잡수시우? 그러자 펄펄 너댓놈들이 달라붙어 넘어치더니 삽시간에 한 놈은 그 밧줄로 수일에 바른 다리를 질끈 동여메고서 그 놈을 지겨 떠메고 일떠섰다 그러므로 수일이는 막 공중거리를 하며 거꾸로 매어달려 공명을 질렀다 홍도는 들어오다 이걸 보고 배를 움켜쥐고 호호하며 웃어댄다 그리고 나중엔 좀 안 되었는지 달라붙으며 좀 느껴줘요 느껴줘 그러다 상기하면 어쩔 테야요 비켜 인연 하고 사낸놈들은 고함을 치며 떠밀었다 그래 수일이 너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경섭이는 허리를 굽히고 밑바닥에 얼굴을 떨어뜨리고서 세근거리는 수일에게 설명하였다 내 발을 내 발을 맨 밧줄은 너의 신랑 신부가 그 극수 모양으로 길게 길게 백년을 해로 하라는 말이다 알았니 이 자식 어서 빨리 시작해 하며 방치를 든 죽은 게 많은 놈이 경섭이를 걷어차며 백 질렀다 경섭이는 놀라 후다닥 일어서며 시작한다 하면서 수첩을 꺼내어 들었다 글쎄 말이야 수일이 너는 남의 시골 가서 그곳 귀한 딸을 훔쳐왔다 치거든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시골 사람들이라 치고 너한테 그 각실을 다시 빼앗아 갈려고 온 게야 그러니 각실을 안 돌려보내려거든 그 몸값을 내 바치라는 말이다 그럼 데려가 데려가 하며 수일이가 간신히 대답을 하니 모두들 너무 우스워 흠뻑 떠들었다 이 자식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자 얼마 하고 뻐드렁 이빨이 부르짖었다 그러자 철서덕 하고 수일이 매어들리운 발바닥에 방치가 세차게 와 부딪혔다 그리고 너무 웃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눈물을 훔치면서 그만해요 그만해요 하고 말렸다 인연 가만히 있어 암만 내가 울어도 수일이는 오늘 밤은 신부 것이야 라고 뚱뚱이가 막 칠듯이 방치를 쳐들어 메었다가 길게 혀를 빼어물고 웃었다 그리고 얼마야 하고 수일의 발바닥을 철썩 넘겨 쳤다 메어 달린 몸뚱이 또다시 꿈틀거렸다 홍도는 그제는 수일의 몸뚱을 안아 일으키듯이 붙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참 이 학생 가엾어라 그만 동리처녀 빼앗아 온 채로 한턱 낸다고 빨리 그래요 그럼 놓아줘요 응 응 수일이는 수일이는 그제야 알아차리고 홍도 어깨에 매달리며 숨이 턱에 닿는 소리를 하였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하였음인지 행렬이 떠날 때 장모가 제 옆체기에 찔러주던 지점뭉치를 생각해내고 돈도 있어 있어 하며 옆체기를 어루지르다 맥빠진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이리하여 동상래 턱으로 어린 사내들의 주연이 전보다 훨씬 질탕이 벌어지었다 수일이는 제 잔치라면서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 내심의 흥분이며 정신의 창란과 육체의 피로 때문에 더욱 그는 무어나 막 먹고 마시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신랑님 첫날밤에 너무 약주 자시면 첫달을 낳는데요 하며 홍도는 웃어대면서 걱정스레 이야기를 붙인다 이리와 이 갓나이 하고 경섭이는 홍도의 몸뚱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리와 이리 수일이는 이제 내 수일이가 아니다 아주 주인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 자식 내 주인은 주근깨투성이가 장단을 맞춰 물으니까 내 주인 하고 경섭이는 한 번 머리를 슬슬 만적이더니 내 주인은 홍도 하고 그 가는 목덜미를 쓸어 안으니 사내에들은 손을 치며 와 하고 떠들어 대었다 그 틈을 타서 수일이는 슬쩍 빠져나와 달 그림자를 밟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덟 liche 지고 husbands 파 sauna 다 cher 수일이가 오 웬일인지 그는 오늘 밤 무슨 제사라도 지내려는데 제가 그 일에 큰 재물이라도 되는 것 같이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빨리 세각시 방으로 들어가오. 김첨집은 수일의 앞을 서서 이끌고 가며 찬 사설을 늘어놓는다. 아버님도 아까 들어오셨더랬는데 오늘이야말로 아들의 효도를 받는다고 아주 기뻐하시더랍니다. 새로 꾸며놓은 동방 가까이 오자 김첨집은 치마 속으로부터 한삼을 꺼내더니 수일의 양손에 달아주며 깃속말로 속삭였다. 잊지 말고 애 두 방촛불은 이 한삼으로 꺼야지 입으로 불어 끄든가 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건 복을 불어 쫓는 힘이야. 수일이는 멍청하니 서서 김첨집에 주름잡힌 으슴프레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는 불현듯 기애의 생각이 치밀어 오늘 밤이 외로웠다. 김첨집의 눈가에도 눈물이 몇 방울 맺혀 흐른다. 기애와 수일의 사이가 특별하였으며 또 저희들끼리도 풀각시 만들어 부부놀이하며 귀엽게 굴던 생각. 그 귀에는 인제 간 곳이 없고 제가 수일이를 생소한 남의 집 딸이 들어앉은 방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가 하면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나 생각하여 무엇하랴 가까스로 마음을 안도하고 다시 일러 주려는데 그래도 그 말소리는 진작 떨리었다. 그리고 원첨에는 새색 시에 옷 저고리부터 벗겨주는 법이야. 그 다음은 비나 돈 곳 걸 모르고 거꾸로 하면 일평생 머리털 맞잡고 싸움만 하며 산답니다. 그리군 그리군 방 안은 홧화탄 가운데 흐뭇이 뿌린 향수 향기 속에 떠 있는데 머리맡에 놓인 두 자루의 촉대뿔은 펄럭펄럭 거리며 뽀얀 금가루를 뿌리고 있다. 한 옆으로는 초록의 주홍깃단 이불이 펴 있으며 봉황이 술을 놓은 구봉침이 놓여 있었다. 봉란이는 아랫목 구석에 부처처럼 웅크리고 앉았는데 촉불이 흔들릴 때마다 비녀 돈 곳은 찬란히 빛나 보였다. 수이디는 아랫입술을 깨물고서 촉불 옆에 앉아 때때로 노리듯이 제 신부의 우중충한 몸뚱을 훑어보았다. 어디서 꼬아다 놓은 쌀자루 같다는 속말을 생각해 보노라니 자연 비겁한 안돈과 잔인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문 밖이며 영창가에는 친척 부녀들이 모여들어서 동방 속을 엿보느라고 수근수근거리며 기득거리기도 한다. 방문 밖에 수방으로서 있는 덕일 영감이 그만하고 물러치라고 숭얼거리니까 술이 건건한 한 여편내는 이영감 그게 무슨 수작이야 그래 저런 말만한 새각시에다 애숭이 어린애를 떠맡기고 안심이 돼서 돌아간단 말이냐 하고 야료를 한다. 어떤 곳에선 첫날 밤에 새각신년이 정남과 트리하고 어린 새서방을 눌러 죽였다더라. 수일이는 방 속에서 이야기를 듣자 수수밭 속에서 이렇게 처간의 농군이 부르짖던 무슨 기쁜 곡절이 있는 듯한 말이 냉큼 생각이나 가슴이 뜨끔하였다. 무슨 그런 흉한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게 이 늙은 개 수방을 합지요? 무여? 네 영광꼴에 수방이 다 무해냐? 옳지. 신랑방도 못 들여다보게 하면서 수방일을 잘 보는 심인데? 그렇습죠? 아 이것 봐 청승맞게 그렇습조라고? 이 등신아 그래 내 녀석이 수일 도련님의 성품이라도 알고 있단 말이냐? 여느질 똑똑한 새서방처럼 새각시 들어 벗어낼 벗겨주지 잔등을 긁어주지 그럴 금세가 되는 줄 알아? 흥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질 않겠다. 아 이자도 창틈으로 엿보노라니까 수일 도령이 새각시 앞에서 막 울먹울먹하며 떨고 앉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안심하고 돌아가겠단 말이야? 이 영감 그런 수작도 한 번만 해봐라? 나는 결단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떠나지 못해. 그때 끈벅하고 방 안에 불이 꺼져버렸다. 그래 치중에 옆연내는 적이 놀라 눈을 흡뜨고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부르짖었다. 저것 보세요. 이제 불이 꺼졌으니 그만들 돌아가세요. 참 이게 큰일 났어. 네 영감 때문에 볼 것도 못 봤구나. 아 불을 정말 한삼으로 껐는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 그래 여보. 비켜 비켜. 내가 좀 들여다볼게. 그래 정말 한삼으로 껐는가요? 곧잘 끄던데요? 하고 누가 호호 웃으며 대답한다. 수일이는 캄캄한 속에서 복란의 옆으로 다가앉으면서 약간 겁을 먹은 소리로 거북스레 중얼거렸다. 난 아무것도 무섭잖아. 그리고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줄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단단히 걷잡으려 하였다. 어둠은 또 용기를 준다. 수일이는 차츰 가슴이 설레었다. 그럴수록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겠다고. 난 취하지 않았어. 술에도 쎄요. 수일이는 결혼한 뒤로부터는 더욱 고독의 외로움을 맛보게쯤 되어 매일을 울적한 가운데에서 지내게 되었다. 복란이는 언제나 성난 모양으로 볼이 척 늘어져가지고 왕방울 눈을 섬석거린다. 그럴 때마다 앞 이마에 주름이 미어질 듯이 잡히고 눈썹을 지리끼며는 그새 산 모양 깊은 웅덩이만 패곤하였다. 이런 복란을 앞에 두고 보면 수일이는 더욱 비겁한 잔인감이 끌어올라 늘상 그를 조롱하며 또 개욕을 퍼붓고 몽퉁스레 때로는 걷어차기도 하였다. 그러나 복란은 겉모양으로 마음도 녹록칠 하나 시암탑과 같이 우두커니 받고 있으려고만 하지 않았다. 그래 수일의 무법 앞에 그는 제 몸을 공손히 내어 맡기지를 않기에 때로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애당초부터 수모를 받아 두었다는 내종엔 그것이 버릇이 되고 말리라 복란이는 생각하는 터이다. 호박춘이 볼춘이 알어 있어 호박춘이. 수일이는 복란이가 기가 막혀 막 대들면 막 대들수록 일종 절망적인 쾌감을 가지고 더욱더 호기를 부리며 싫은 소리를 퍼붓는다. 호박춘이 오줌통 볼춘이 넙적가어리 대부. 복란이는 소년 남편이 발과 손으로 치닭거리를 하려 들면 제법 그 큼직한 뚱뚱한 몸으로 용감하게 맞대들어 보는데 이런 듣기 사나운 욕지거리를 퍼붓기 시작하면 전혀 무장을 해장당한 것처럼 되어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구들바닥을 치며 왕왕 처울기가 일쑤였다. 아이고 꼴 좋다. 물찬 제비네. 떠오르는 반다리네. 얘 보기 싫어. 얘 꿈에 보일까 무섭다. 빨리 짐 꾸려 가지고 가기나 해. 수일이는 한참 이렇게 별별 지혜를 다 짜서 욕설을 하노라면 자연 저도 모르게 흥분하고 또 그만 멋쩍어지고 나중엔 턱없이 서름까지 복받쳤다. 이럴 때면 김첨집은 똥깃똥깃하면서 연신 큰 기침을 하며 달려왔다. 얘네들아 또 왜 그러니. 좀 소련 소련이들 살아보려무나. 거 분주에 살겠니. 잘은 헌다 저런. 왜 저 지랄이야. 커만한 게 쳐 울면서. 저를 막 두들겨요. 하며 복란이는 김첨집의 서러운 목소리로 호소를 한다. 수일이는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얘야 지랄 작작하거라. 맨날 너는 두들겨 맞는다는 소리만 해가지고 있으니 이거야 기아퍼. 견디겠니. 하고 김첨집은 복란의 말을 기뚱으로도 안 듣고 천머리부터 핀잔이다. 몸이나 적나 말만 해가지고서. 좀 너도 남 소견 사나운 줄 알아야지. 내 서방이라니 아직 스물 전이요.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니. 어린애 일기로 알려무나. 일기로 알라고. 남도 되어버렸다니. 옛날 사람 생각도 좀 해보고 살아야지. 글쎄 제 서방 오중까지 받아주며 길러서 살았단다. 넌 네 팔자 좋은 줄도 모르지. 비단포단에 엎드러진 신세인데 무에 부족해 그렇단 말이냐. 부족해 하기를. 그래도 막. 그래도가 뭐냐. 그래도가. 나이 그만한 게 왜 그리 지각이 없니. 날 보고 살렴. 날 보고. 내가 다 아무 소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못 보냐. 하며 욕심에 그득한 얼굴로 한숨을 짓는다. 이 집 대감 영감 뷰에 맞추며 사러 가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백분지 일이라도 네가 알아준다면 떠받들겠다. 허기야. 대감도. 내가 없으면 집안 꼴이 안 될 줄이야 알아주시지만. 그래도 이 크나큰 집을 맡아보려니 심노가 오죽하냐. 어쨌든 여자는 참고 또 참는 게 고작이란다. 고작이야. 하고 흡작스레 넉사를 부리고 풍을 떨더니만 후 하고 꺼질듯이 또 탄식을 한다. 그러지 않아도 귀해가 이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춘 뒤로는 김첨집은 푹 맥이 빠지고 몸도 수척하여 뼈만 엉거주침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 등등하던 허기도 줄어들고 더욱이 수일이가 결혼하자부터는 수일이를 처받들고 우야미 각별하였다. 지금 와서는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수일이 혼자뿐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수일이도 이제는 결혼한 어른이라 무서워하기 시작한 모양과도 같았다. 제발 정 너만이라도 좀 이제부터는 입을 닫고 있어 다오. 사람 죽겠다. 사람 죽겠어. 지금 이 집안이 얼마나 혼탕진탕이냐 말이다. 이러면서 생각하여 보니 차츰 심사가 좋지를 않았다. 글쎄 말이다. 아 그 혜주의 환영년 모녀 그 따위들이 다 행세를 하려고 야단을 칠락하는구나. 그 오끼란 방정맞은 년이란 또 어디서 날 도덕놈 같은 년석과 붙어 살면서 이 집아 턱 하면 무예든 집어가기가 일쓰고 그 어밀한 년이 또 그보다 백배 숭해서 그걸 막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구나. 글쎄야 네가 그래서야 쓰겠니? 웃어른도 계신데 하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어제도 겨냥을 본다고 제 금반지를 가져갔어요. 하고 복란은 격불을 치며 운다. 아 저런 년 맞나? 하고 김첨집은 펄쩍 몸을 일으킨다. 그래? 옳기란 년이? 아니요. 혜주마마가. 박살할련. 박살할련. 또 탕두질을 하였구나. 그년 오차에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 하며 김첨집은 막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그 즈음은 옳기는 서로 좋아하던 권투선수 김홍식이와 동서 생활을 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혜주집은 홍식을 애지중지하는 옛딸 사육감으로 못마땅히 생각하였으나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좀 잘 살게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우람찬 집도 사주고 돈이란 돈은 모두 긁어다 주며 식량일지 시탄일지 심지어 옷관까지도 제 앞으로 담당하는 터였다. 요즘은 힙박을 쓰고 치맛기가 너부룩해서 싸다니기에 전혀 또 어디다 헐은 놈을 둔 게 아닌가 하였더니 인연이 아마 제 사위놈하고 사는기로구나. 하고 나중마디는 병력같이 길게 뽑으며 고함을 치른다. 복란이는 놀라 울기를 멈추었다. 김첨집이 너무도 흥분하여 길을 쓰는 노름에 주출어진 것이다. 이런 날밤에 김첨집은 대감이 얼신만 하면 붙들고 지랄이었다. 이제는 대감님 마음이 느긋하시게 꾸려 눈에 가시던 기회도 없어진 지 오래고 그래 인연 하나만 더 죽으면 시름을 놓게 꾸려 안 죽어 안 죽어요 하고 제 김에 기가 막혀 부르짖는다. 내가 왜 죽을 거? 제 딸까지 잡아먹은 년이 그리 시히 죽을 줄 알아? 그래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해줄 터예요? 수일이도 이젠 클 대로 커서 제 총기가 다 들었는데 언제 이 늙은 년을 내가 쫓으려고 덤벼들지 안단 말이요. 나는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날 어떻게 해줄 테예요? 당장 이 자리에서 끝을 내줘요. 끝을 내라니? 하고 대감은 천연스레 얼굴을 기우듬한다. 그래 내 말을 모르겠단 말이요? 어느 년은 딸까지 집을 사 살림을 차릴 장만까지 해주면서 이 년만은 왜 이렇게 원통하게 한단 말이요? 나도 이 다음에 죽을 때 널이라도 쓸돈 장만이라도 있어야지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요? 지랄 말어 늙은 계집년이 어이구 늙은 계집년이 되어 내가 못 털 짓을 무예했단 말이요? 그래 늙은 계집년이 싫어서 내 딸 기에까지 손을 댔단 말이요? 하며 그만 목을 터지고 울어대었다. 대감은 범짓 물러서며 얼굴에 시퍼렇게 노기를 띠더니 망할 년 하고 퉁명스럽게 부르짖는다. 그리고 정색을 하였다. 내년 혼자론 그만한 것도 많은 셈이지. 저게 좋은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만하면 너 혼자에게는 넉넉히 죽어도 남는 거야. 그리고 주두룩까지는 내 먹고 살금새의 지랄이 무슨 지랄이야 말이야. 수일이가 암울어기로 써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야 너 혼자쯤 무슨 걱정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제는 김첨집은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 혼자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어 더욱 슬퍼져 왕왕 쳐 울었다. 기에야 기에야 내가 어디를 갔단 말이냐?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막 대감의 멱살을 잡으며 미쳐 날뛰었다. 이놈아 기에를 내놔라. 내 기에를 내놓으라고. 허 그게 다 무슨 소린고. 왜 이 지랄인가 놔. 놓질 못할 테야? 못 놓는다. 못 놔. 내 딸을 찾아다 놓기 전에는 못 놓는다. 내가 자네 딸을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 원 당치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 또 내가 인륜을 어기는 짓이라도 하였단 말인가? 기에야. 자네가 다리고 온 딸 아닌가? 그게 내 피를 받은 애인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백성 내기도 자네 이름으로 옮겨주지 않았나. 김첨집은 그제는 더욱더욱 제 몸과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펄펄 달겨 붓는다. 대감은 간신히 벗어나 임금 밭새로 허벌떡거리며 달아났다. 겨우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와서야 그는 멈춰서서 시근거리며 땀을 훔치면서 계집년이란 왜 이렇게 다루기 힘든 것일까 한탄하는 것이었다. 해주집은 더욱 살이 비지처럼 올라 하얀 목덜미가 흐밀거리며 걸음을 걸을 때에는 함지만한 엉덩이가 주가마처럼 출렁거렸다. 지금 와서는 실권에 있어서도 차츰 그는 김첨집을 밟고 넘어설 지경이었다. 김첨집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만족이었고 또 행복스러웠다. 만족과 행복에는 권세도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 김첨집이 혹시 보이지 않을 때에 해주집은 복란이한테로 달려와서는 세찬 시어머니 구시를 하려고 차부를 대었다. 새로이 들어온 이 복란이를 시험대로 하고 마치 김첨집과 해주집은 서로 그 지배력을 다투는 모양과도 같았다. 더욱이 해주집은 딸 부부를 달래기 위하여 아무 거라도 주워가는데 그때 애들 복란이는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주집은 김첨집이 보기만 하면 듣는 데에서 우진 사위가 장수같이 귀걸이 장대하여 믿음직 하느니 하고 딸조차 없는 저편 부하를 도두며 또 대감을 만나면 붙들고 세세한 것 시부룩한 것 모두 갖춘 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타내려 하는 것이다. 새 며느리 방 차지나 않나 하고 들여다보고 오는 길이랍니다. 대감님. 하고 그는 능살굴에 군다. 대감과 같이 단둘이 적에는 체면을 차린다든가 점잖게 군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글쎄 대감님 보고는 말씀이지만 참 옥기애란 년이 아버지께 드린다고 털실로 보선을 뜨고 있겠죠. 역시 그래서 제 아버지가 좋고 또 자식이 좋다는가 봐요. 아 며느년이야 그렇게 상간마님처럼 해놓고 살면서 아버지께 이렇다는 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옥기네는 너무 아무것도 없이 걱정이에요. 참 딱하답니다. 흠 그래서 대감님 참 또 그렇게 넘겨 짚으시고서 아무렴 또 돈을 달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 무슨 돈을 자네는 자꾸 달라고만 그러는가? 무엇에 쓰는지 난 원 그 모르겠구만. 그래도 또 그 옥기란 년이 금비나 하나도 없어서 바깥 출입도 못하누라고 울기만 하니 어미된 마음에 되었어야지요. 이렁저렁해서 돈도 퍼금어 가는군요. 하더니만 대감님 하고 그는 대감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응석을 떨었다. 대감은 자못 만족하였으나 이 모양을 또 김첨집이라도 어디서 보고 있지 않은가 해서 한 번 두룩두룩 사방을 살펴보고서야 해 해 하고 웃었다. 그러나 공연한 돈에는 치를 떠는 성미라 갑자기 우위를 갖춰야 될 필요를 느끼고 수염을 입에다 당겨다가 물고 조금 고개를 기울음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대체로 나는 여편네들이 바깥 출입하는 버릇을 좋지 않게 생각하네. 생각하네.